5층에 불 좀 꺼주세요. 아무도 없는데 불을 저렇게 켜놨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얻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수함을 받은 저희들, 이 땅에 우리의 나머지 삶도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연약하고 어리석을지라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남은 때를 살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저희들 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우리 각 사람 각 사람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더욱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육신의 소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악한 죄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를 하여금 더욱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질문 시간을 갖겠습니다. 궁금하신 것, 성경의 어려운 문제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꼭 알고 싶은 것 있으면 이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성경에서 답을 함께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 들어온 것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이세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이시 주거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이 사망한 후에 묘지에 안장을 하는 것과 화장을 하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요. 노인 자매님 드립니다. 사도행전에는 조상 다이세의 위대한 왕 다이시이 죽어서 장사되어서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에게 있도다. 다이세의 묘가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것은 그리스도인이 죽은 후에 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좋은지 화장을 하는 것이 좋은지 둘 중에 어느 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요.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약성경에도 보면 죽은 사람을 화장하는 것이 나오고 또 그 로마 시대의 박해 시대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때요.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칼로 죽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화형을 시켜서 불에 태워 죽이기도 했습니다. 폴리카비라는 유명한 전도자는 전도하다가 잡혀서 장작더미 위에서 화형을 당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화형당한 것이 있는데요. 산체로 그냥 불에 태워서 죽입니다. 물론 시체도 다 타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땅에다 묻는 것하고 화형을 하는 것하고 화장하는 것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물에 빠져서요. 시체를 찾지도 못해요. 그냥 물고기의 밥이 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든지 불에 타서 연기로 사라지든지 바다 속에 빠져서 다 썩어서 분해가 되든지 물고기들이 다 뜯어먹든지 마지막 부활 때는 다 똑같이 부활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원하니 선한 일을 해간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요한계식 20장에 보면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주고 그런 말씀이 바다에 죽은 사람은 마지막 부활 때 바다가 죽은 자를 내주겠죠. 지옥 가는 사람도 육신까지 살려가지고 지옥에 보내요.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부활로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이라고 했어요. 심판 받기 위해서 부활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지옥에는 영혼만 가는 게 아니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신령한 몸 영광소름 목록 부활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다 육신을 부활시켜가지고 그 영혼과 육신을 심판해서 지옥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구든지 다 부활해요. 그리스도인도 구덤에 매장을 했던 물에 빠져서 시체를 찾지 못했던 그리스도인도 어떤 사람은 아까 말한 대로 화형을 당했든지 또 화장을 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 살립니다. 우리가 이제 과학시간에 질량불변의 법칙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질량의 모든 것은 조금도 없어지는 게 없어요. 그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라졌다가 하는 것뿐이지 그 원소는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없어지지 않아요. 이런 나무를 태우면 우리는 타서 없어졌다 그러지만 과학자들은 원소로 돌아갔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엇이든지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원소로 돌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데 하나님이 그걸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엇이든지 창조하시는 분인데 어쨌든 하나님이 다 살립니다. 헐구로 돌아간 사람은 부활하고 불에 화장한 사람은 부활하지 못하고 그런 건 결코 없어요. 그러니까 다 부활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할머니 자매님이신데 질문하신 분이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래요. 나 죽고들랑 나는 화장하지 마라 그런 분도 있고 나 죽고들랑 꼭 화장을 해라 그런 분도 계세요. 아주 깨끗이 화장해라. 무덤도 필요 없고 그래서 그 죄를 그냥 산에다 뿌리든지 강에다 뿌리든지 뿌려달라. 이렇게 유언하는 분이 계신데 어떻게 하든 그건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것이 주의 뜻에 합당한지요. 그랬는데 어느 것이 더 주님의 뜻이고 어느 것이 뜻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따로 돌아가고 신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주께서 사람을 뒷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인생들은 돌아가라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고 이 육신은 원래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원칙이고 가장 순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전부 죽으면 정상적인 것은 묘에다가 안장을 하도록 땅에 묻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좀 문제가 달라졌잖아요. 왜냐하면 이 땅이 좁아가지고요. 이 묘지 때문에 참 문제예요. 또 묘를 하나 쓰려면 묘지 값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너무너무 묘가 많아지니까 이제는 매장할 곳도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매장한 곳에도 다시 거기다가 또 매장을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화장을 많이 하고 납골당도 또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 경우에 따라서 매장을 하든지 또 화장을 하든지 그것은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뭐 화장한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말씀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하면 돼요. 자기는 꼭 매장 땅에다가 묻어달라고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나는 깨끗이 이제 화장을 해서 내 묻을 필요도 없이 그냥 내 제를 만들어가지고 뿌려달라든지 어떤 사람은 또 몸을 저게 그 뭐야 연구실에다가 또 이렇게 기증을 해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전에 그 인체 전시회에 하는데 보니까 진짜 사람이에요. 사람. 죽은 사람을 약물 처리를 해가지고요. 산처럼 딱 만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고 사람 그대로에요. 물론 썩지 않도록 처리를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딱 그 사람을 끊어 이렇게 전부 그냥 아주 얇게 쪼개가지고요. 그 안에 모든 걸 볼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그런 데다가 자기 몸을 이제 기증을 한 겁니다. 사람은 죽을 때에. 그 사람은 죽은 후에도요. 그냥 이렇게 서 있고 말이에요.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좋은 어떤 재료로 제공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도 마지막 때는 다 살아날 거예요. 그런데 썩었던 그 몸이 그것이 다시 말해 모의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요. 뭐 연기가 타라졌던 연기가 다시 모이는 것도 아니고 물고기 수백 마리가 물고기 그거 다 뜯어먹고 어떠한가 그래 바다에 빠 죽었는데 물고기가 뜯어먹었다. 물고기가 물고기를 또 사람이 잡아서 먹었다. 그 사람이 아래로 물고기 넘어가다가 호래한테 물려죽었다. 그 사람 어디서 살아나겠노. 그러면 물고기 물고기 수백 마리가 뜯어먹었으면 그거 모이려면 참 힘들겠네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살리세요. 옛날 모습으로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전년 새로운 모습으로 살리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주님의 뜻이 합당한지 오랬는데 어느 것이나 다 하나님 보시기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편리하시는 대로.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형제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제가 구원을 받고 보니 제 구원이 얼마나 가치있고 소중하다는 걸 말씀을 통해 배울 때마다 너무나 은혜스럽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 주변을 살펴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고 믿는다는 사람도 많은데 얘기를 해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너무도 적은 것 같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들을 보면 정말 열심이고 찾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고 너무나 적극적인 사람도 많이 봅니다. 말씀에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는 말씀도 있는데 왜 이들은 구원을 못 받을까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의 견주어 볼 때 저의 경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주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믿기 싫어하는 저를 억지로 말씀 듣게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수양회에 모시고 올 때 거짓말을 해서라도 모시고 오고 그렇게 그렇게 본인은 구원 받기 싫다는데 억지로 말씀 듣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경우도 봅니다. 또 알라를 믿는 회교도들은 다른 종교를 믿으면 사형을 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그런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접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를 모두 주셨지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환경은 각기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만일 이들이 지옥에 가서 자기에게도 끈질기게 얘기를 해줄 사람이 없었다는 핑계로 억울하다고 호소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믿는 사람은 많은데 구원받은 사람은 참 적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구원을 너희들이란 약속이 있는데 믿어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많다. 여기 말씀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고 믿는다는 사람도 많은데 얘기를 해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너무나 적은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참 큰 하나의 수수께끼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믿음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도 있고 파손 된 믿음도 있고 흑된 믿음도 있고 버려운 믿음도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믿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잘 믿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토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운 자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내가 정말 이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있는지 자신을 시험해보고 자신을 확정하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정하라. 내가 건강한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내 안에 병이 있는지 그걸 진단하고 그걸 확실히 하듯이 내 믿음이 정말 확실한지 진단해 보라는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음은 털 것만큼도 없는데 자기는 믿음이 꽤 있는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보면 17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말은 믿음이 있긴 있는데 믿음이 좀 적으니까 좀 여기다가 더 해주시오 더 보태주시오 그런 뜻이에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꽤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복나무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교라 하실 것이오.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했으리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예수님 보실 때는 아직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아직 없었어요. 그걸 생각해 보셨어요? 왜 믿음을 겨자씨 하나로 비유하셨을까요? 마태범 13장에 보면 겨자씨는 시중에 가장 작은 것이로 심균 후에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새가 깃들이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겨자씨는 아주 작아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겨자씨 봤는데요. 겨자씨가 두 종류더라고 어떤 것은 좁쌀 작은 좁쌀만한 겨자씨가 있고 어떤 겨자씨는 아주 작아서 먼지같이 작은 씨 같지도 않아요. 아주 작아요. 제가 재작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도요. 겨자씨를 한번 이렇게 따봤어요. 아주 작고 아주 작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서 시 중에 가장 작은 것이라 아마 이스라엘 땅에서는 가장 작은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씨는 대개 1년 초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는 1년 초가 아니에요. 자라가서 새들이 깃들일 만한 큰 나무가 돼요. 아주 큰 나무는 아니지만요. 우리나라 대추나무 대추나무 별로 크지 않잖아요. 대추나무 정도로 이렇게 커요. 나무가 아주 굵지는 않지만 새가 깃들일 정도는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을 아주 작은 겨자씨의 비유하신 것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아주 큰 믿음을 생각해요. 믿음은 아주 큰 믿음. 어떤 사람은 아주 황수 같은 믿음 농작 같은 믿음 어떤 사람은 또 태산 같은 믿음 이런 거 달라고 하는데 믿음은 처음에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으로 시작돼야 돼요. 이 겨자씨는 아주 작지만은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그 믿음이라고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예요. 그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은 언제 시작되느냐 구원받을 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도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않을 시도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의 말씀이니라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구원을 받을 때 그 시 하나님의 썩지 않는 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심겨진 겁니다. 구원받을 때 그때 거듭나는 거고 거듭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이렇게 조그만한 게 있고 또 한 뭉텍이 또 더 플러스 되고 또 한 뭉텍이 더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생명이 시작돼서 그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럼 믿음이 더욱 자란다.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인격이 내 안에 점점점점 자기 마음을 차지하는 걸 갖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그게 이제 장성하는 거예요. 장성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믿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실 것이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은 뽕나무 뿌리가 빠져서 빠지는 것도 문제지만 바다에 어떻게 심겹니까? 그게 그것은 비유입니다. 비유. 너희의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산들어 들려서 이 산들어 들려서 저 산에 옮기라고 해도 산에 옮길 것이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뽕나무 뿌리를 뺀 사람 아무도 없고 믿음으로 산을 옮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그게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물론 그걸 말씀드리니 잠깐 말씀드리면 산을 옮긴다는 것은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산도 깎아가지고 바다를 메꾸고 하는 일이지만 그건 물리적인 힘으로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해가지고 산에 옮기라든지 산에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든지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했으리라 그 말씀은 쉽게 말하면 우리 힘으로는 도지 불가능한 것 사람으로는 도지 상상할 수 있는 없는 일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그 믿는 사람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지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의 생활 속에도요. 우리 힘으로는 도지 불가능한 것인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들 많습니다. 우리 개인의 생활 속에도 그렇게 있고 교회 안에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뼉다귀가 마른 말라서 오래된 남 뼉다귀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뼈들은 온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랬죠 우리는 소망이 없다 우리의 뼈들은 말랐다 나라가 없어진 지 2600년 그 땅에서 쫓겨난 지 1900년 천세계 옆에서 가는 것마다 죽입니다 뿔뿔에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다시 돌아가서 강대한 나라가 된다는 것은 마른 뼉다귀가 살아난 것보다도 더 불가능한 거예요 그나 하나님은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천세계에 터진 이스라엘 민족들 마른 뼉다귀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 구석구석에 무덤 속에 박혀있는 뼉다귀를 끄잡아 내듯이 끌어내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고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예언을 하셨는데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두 우리 생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도 우리 생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전부 산이 옮겨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흐물과 재로 죽은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잖아요 그건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썩은 냄새 나는 나사로 그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오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그랬잖아요 주님의 능력이 믿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모담이 없다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걸 말하는 거예요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요 바다에 심겨라 뽕나무 뿌리가 바다에 심기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혹 심긴다고 할지라도 뽕나무는 그냥 뽕나무 밭이 있어야 되지 그 밭이 심기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의 생명을 받았을 때 이 세상에 뿌리에 박혔던 내가 뽑혀서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다가 내 생애를 바다 같은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다 내 생애를 던져버려요 바치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모험입니다 뽕나무는 바다에 심겨울 수 없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생애를 맡기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제자들은 아직 겨자신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주관이 그대로 있었어요 자기 욕심이 그대로 있어요 자기 계획이 그대로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는 그들에게는 겨자신만한 믿음이 아직 시작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이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게 믿는 게 아니죠 열심히 하는 게 잘 믿는 게 아니죠 거듭날 때에 믿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때 겨자신만한 믿음이 시작됐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살게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데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 적다 끝으로 보기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이 얘기 해보면 아니에요 참 이상해요 너무 이상해요 주일날 되면 영락없이 교회장에 가서 예배에 아주 경거라게 음숙하게 참석하고 찬송도 잘 부르고 기도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아주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하고 끝으로 보면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믿어 이 얘기 해보면 아니에요 어떻게 이 얘기 해봐서 아느냐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에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처럼 자기 마음에 이루어진 것을 입으로 말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믿는 거로 말하리라 자기 마음 속에 믿어진 것은 말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저 사람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알려면 물어보면 알아요 결혼하셨습니까 그 사람이 거짓말만 안 한다면 당장 알 수 있죠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결혼을 생활을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랑 봐서는 저 사람이 저녁 먹었는지 안 뭔지 모르지만 물어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물어보면 아직 못 먹었습니다 바빠서 그러면 배고프겠다 밥이라도 사줄까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듯이 끝으로는 잘 믿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려면 이렇게 물어보면 알아요 차근차근에 물어보면 사람들은 그것을 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왜 싫어합니까? 의사가 환자하고 상담할 때요 환자가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면 솔직히 얘기도 하고 그처럼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알 수 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글자의 말씀으로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믿어진 것이기 때문에 들어서 믿어진 것은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보았다 나는 들었다 나는 깨달았다 그런 거로 말한다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말 들어보면 아니에요 구원 아니다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알송알송한 사람도 있어요 말이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구원 받았다고 똑부러지게 말을 하는데 생활을 보면 또 아니에요 그것도 수상해요 제가 어떤 동네에 갔더니 어린 아이에게 너 예수 믿느냐? 그러니까 나 구원 받았어요 그래요 그 동네 애들은 다 구원 받았더라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물어봤더니 그 교회 이제 어느 교회 나가는데 구원에 대해서 다 가르쳐놨어요 구원에 대해서 다 가르쳤는데 물론 구원 받은 분들이 가르친 것은 맞은데 이 아이들은요 한 아이가 나가서 간증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예수님의 빨간 피로 내 새카만 죄를 다 지워서요 깨끗하게 했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간증을 하잖아요 그 다음 애들은 똑같이 다 해요 그 다음 애들은 똑같이 다 해요 따라서 한다니까요 그럼 구원이냐? 물론 아니거든요 참으로 깨달은 아이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다른 따라하는 애들은 아니에요 베드로는 줄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 말씀대로 혈육이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다 그 뜻이에요 당신은 바로 구약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인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그렇게 고백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알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알게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한테 배워가지고 베드로가 말하는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자기 속에는 아직 안 믿어졌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자니 요한 1세 5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자다 그랬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아직 하나님께로 거듭나지는 못했고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은 거듭난 거예요 예수 믿으십니까? 예 거듭났습니까? 캄캄해요 아닌데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죽어봐야 알죠 그러거든요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거예요 왜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런 뜻입니다 물론 그리스도라는 뜻은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원래의 뜻은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알려면 자기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하고 확실히 믿는 것하고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 알기는 않는데 이게 믿는 건지 아는 건지 모르겠다 해요 확실히 확실히 아는 것은 확실히 믿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아는 것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느니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은 아는 걸 전제로 해요 확실히 알면 확실히 믿어져요 확실히 믿어지지 않는 것은 아주 확실히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기는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얼마나 아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바되었거늘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날 아신다 그래서 진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주님을 아는다고 하는데 주님은 날 모르신다 어떤 사람 어떤 사람 내가 만나가지고 아 참 안녕하셨습니까 참 오랜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내가 반갑게 그러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몰뚱이 보고 누구세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이상한 사람만 봐봤네 이러고 이제 간다면 얼마나 저 참 무한하겠어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는 노도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뭐 뭐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날 떠나가라 주님이 모르셔요 왜 모르셨느냐 아직 그 사람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모르셔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가 자기를 시험해보는가 무엇을 시험해보는가 말씀을 가지고 시험해봐야 돼요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사실 그래서 대사람 후서 2장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이 확실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기는 믿는데 열심은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아주 적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내용은 뭐냐면 그걸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들을 보면 정말 열심이고 찾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고 너무나 적극적인 사람도 많습니다 많이 봅니다 말씀에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맞나 이라는 말씀도 있는데 왜 이들은 구원을 못 받을까요 열심도 있고 찾고 찾는 마음도 강하고 적극적인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 찾고 찾으면 맞나 이라고 말씀했는데 왜 이들은 구원을 못 받을까요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맞나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틀림없이 그 사람은 전심으로 찾고 찾지 않았을 거예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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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볼 때 꽤 열심으로 찾는 것 같지만 전심으로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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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제가 지난 학예수양회 때도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자기는 교회를 다니는데 이 교회도 다니보고 저기도 다니보고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구원반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테이프 듣고 그 다음에 집회 참석하고 그리고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옵에서 에디오피아에서 에루살림까지 마차 타고 다니면서 예배하는 그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큰 군세가 있는 메시 에루살림까지 마차 타고 다니면서 예배하고 가요. 그리고 마차 위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빌립을 보냈어요. 집사 빌립을 보내가지고 저 마차 가까이 가라 그랬어요. 따라가 보니까 마차 위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아 있었습니까. 이 마차가 올라와서 이것 좀 가르쳐주시오. 그래서 빌립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보금을 전하니 그 마차 위에서 당장 구원을 받았어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서 당장 침례를 주고 헤어졌어요. 왜 하나님이 빌립을 광야에 가자 합니다. 가자지고 지금 가자지고 많은 문제 있는 가사라는 곳으로 보냈어요. 그 허허펄 벌판에 왜 가라고 했냐. 그 내시가 있었어요. 내시를 만나게 해주세요. 간절히 찾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세요.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아마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구원 받기 전에도요. 진심으로 찾는 사람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교회는 굉장히 열심히 다니고 또 성경도 열심히 배우고 잘 믿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구원의 이야기 하면요. 자기는 벌써 답받았다고. 난 창세전부터 택했다고. 그래서 스스로 자만은 속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자기 만족 속에. 그런 사람은 진심으로 찾는 게 아니죠. 살았으면 만났어야 되는데 만나지도 않고 자기는 벌써 다 맞는 것처럼 다 받은 것처럼 스스로만 만족하고 있으니 그거 안 되죠. 그래서 또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여기서 못 찾으면 저가 찾고 그렇잖아요. 저기 저 잔디밭에다가 아주 중요한 걸 잃어버렸다고 합시다. 열쇠를 잃어버렸든지 뭘 잃어버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한 곳에만 계속 찾을 게 아니라 그게 없으면 저쪽에 가서 찾고 저기도 없으면 저기도 가서 찾아보고 사방 찾아야 되지 한 곳에만 계속 들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찾아요. 어떤 교회에 자기가 3년이고 5년이고 몇 년 다녔는데 자기가 확실히 구원을 못 받았으면 도대체 어디에 성경을 올바로 가르친 데가 있는지 찾아봐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로 죽을 때까지 한 교회에 있어요. 구원도 안 받은 목사가 가르치는 그 교회에 평생 그런 말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찾는 사람은 찾고 찾는 사람은 계속 찾아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게 줘요. 여와를 만난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만난 만한 때가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있을 때에 그 고넬리오라는 사람은요. 온 가정으로 하나님을 성기고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성기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베드로 보내주셨잖아요. 베드로를 보내서 구원받을 말씀을 전하리라. 베드로라는 시문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전하리라. 찬절히 찾으면 만나게 주는데 아마 전심으로 찾고 찾는 마음이 없어서 구원을 못 받을 겁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이 간절히 찾는 것 같지만 그리고 여기 질문하신 분은 그런 사람들이 견주어 볼 때 자신은 어떤 면에서는 주님을 대지가 하기도 하고 믿기 싫어하는 저를 억지로 말씀을 듣게 해가지고 구원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 있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 주목을 믿어라 그러고 나는 안 믿는다 니나 믿고 천당 가라 나는 지옥 가도 좋다 하고 큰소리 치던 사람인데 어느 날 어느 때 억지로라도 데리고 와서 앉혀놓으면 말씀을 듣다가 깨닫는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은 억시로 참 억시게 재수 좋은 사람이에요. 그거는 이제 참 천국에도 빼기세가요. 먼저 구원받은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간절히 기도해주고 도와주면 구원받은 데 훨씬 유리합니다. 그것은 틀림없어요. 중풍경자를 네 사람이 메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경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소자여 네 재산 받았느니라 했어요. 이 사람들 네 사람이 이 사람 환자 한 사람 메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중풍경자 고쳐주기를 원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 중풍경자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 구원해주는 게 목적이거든요. 죄에서 안 받았나 이라. 죄를 먼저 사해주신 거예요. 누구 믿음 보시고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 믿음을 보시고 있어요. 그 중풍경자 그 중풍경자 믿음을 보시고 가요. 물론 믿음이 믿음이 연결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듣기도 싫어하고 믿기도 싫어하고 그랬지만 억지로라도 가서 듣게 된 것은요 그래도 한쪽에는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억지로 데려다 놓으면 귀 딱 틀어막고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안 들어. 어떤 사람은 이번 집회 참석하면 일주일 참석하면 50만원 줄게. 그래서 약속 딱 하고요. 앉아 듣는데 그 50만원 받을 것만 생각하지 시간 빨리 안 가나 오늘 끝나면 10만원 내일 끝나면 20만원 돈만 계산하고 시계만 들다보고 말씀 전혀 안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 비하면 억지로라도 와서 듣게 됐다 하는 건 한쪽에는요 그 마귀가 말이요 믿지 마라 천당이 어디 있냐 하나님 어디 있냐 죽으면 그만 아이지 말똥이 그분도 세상이 최고야 이제 이를 믿지 못하게 하는 마귀가 자꾸 생각을 방해하는 있는가 하면 한쪽에는 또 뭔가 양심의 갈등을 느끼고요 자꾸 자는 마음이 또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대려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찾고자 하는 마음 양심의 갈등은 다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속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자는 마음 다 있는데 하나님 없다 스스로 거부반응을 일으키고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속에 선이 꽉 있는데 싸워요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한편이 딱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억지로라도 수양회 같은 때 거짓말을 해서라도 모시고 와서 본인은 구원을 받기 싫다고 하는데 억지로 말씀을 듣게 해서 구원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억지로 말씀을 듣게 된 것은요 그 사람 속에는 그래도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고자 하는 마음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얼마인지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수양회 때 말이에요 병으로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대요 그런데 우리 장노님이 빗잡고 막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이제 암으로 며칠 안 남았는데 죽을 날이 나 구원받기 싫다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막 소리소리 지르면서 악을 쓰고 말이에요 끝까지 안 갔는데 대단합니다 한편 강도는 한편 강도는 바로 자기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려가고 나도 좀 살려달라고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거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알라를 믿는 해교도들은 다른 종교를 믿으면 사형을 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고 살기 때문에 복음을 접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모두 주셨지만 믿을 수 있는 환경은 각각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참 문제예요 북한 같은데 우리가 얼른 생각해 봐요 북한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지하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북한에도 지하에 숨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연결해서 지금 아주 은밀히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북한 같은 데는 만일 전도하다가 잡히면 그대로 감옥에 가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여자 선교사 두 사람이요 미국 사람인데 북한에 전도하기 위해서 중국에 와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콩 같은 데서요 이제 어떤 구호단체에서요 물건을 주면 그걸 가지고 초록에다 싣고 북한에 들어가요 북한에 들어가는 것은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불쌍해서 먹을 거 입을 거 주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걸 차에다가 싣고 북한에 가서 한 번은 전도를 하다가 잡혔대요 발견된 거예요 은밀히 전도하다가 그래서 당신 전도하려면 다시는 오지 말라고 만일 다음에 전도하면 당신이 가만히 안 되겠다고 그래서 아주 위협을 받고 쫓겨냈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은요 그만큼 지금 전도를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회교권에도 그래요 회교권에도 물론 지금 회교 국가에도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전도하고 또 지금은 공산치아이나 아니면 북한에도 전파로도 전도하고 또 문수로도 전도하고 회교도 회교도들이 사는 동네에도요 보금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보금이 땅 끝까지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간절히 찾는 사람은 지금도 북한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러시아에서 만난 목사나 한 분은요 옛날 공산당 시절에요 유럽에서 유럽에서 방송하는 보금 방송을 들었대요 듣고는 그 성경을요 받아서 쓰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아서 그 라디오를 듣다가요 잡혀가지고 끌려가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형응이 감행은 됐는데요 철사로 뒤로 묶어가지고 꽉 묶었기 때문에 손가락이 하나 잘라져가지고 손가락이 하나 없더라고요 그때 끌려갈 때요 그래서 의무너무 고통을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의 이름이 에브게니 목상인데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요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러시아에서 전도하고 있는 분인데 방송으로 들었어요 공산당 시절에 라디오 방송을 듣고요 그런 분도 있고 지금도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간절히 듣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직접 이렇게 말씀을 듣고 상담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데요 옛날에는 요즘같이 비디오 탭도 아니고요 카세트 탭 옛날에 큰 리일 탭 같은 거 그런 걸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많아요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은요 책을 보고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요 구치소에서 편지 왔는 걸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교도소 안에서 구치소에서요 우리 책 있잖아요 우리가 쓴 책을 읽다가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간절히 찾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참 그 복음을 듣기 아주 어려운 불효한 그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가서 억울하다고 호소할 것 같은데요 그랬는데요 글쎄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억울하지 않게 하실 텐데 그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받을 기회를 한 분씩은 다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자기가 구원받을 기회를 간절한 마음만 있었다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그런 복음 듣기에 아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복음을 들어도 서처 지나가는 수가 있겠죠 우리처럼 도둑고 도둑고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몇 번씩 말씀을 듣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뭐 회교권에서 있는 사람들 뭐 그런 데서는 예수 믿으면 처형을 당하는 그런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도둑고 도둑할 수 있는 기회가 참 없을 텐데요 간절히 내게 복음을 전해줄 사람만 있었다면 구원을 받았을 텐데 나는 그렇게 전해줄 사람이 없어서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할 테니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그 문제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적당하게 다 섭리해서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에 가서 전도를 해야 돼요 지금도 죽음을 무릅쓰고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같은데 해교국가예요 아니면 공산권에 지금 중국에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순회하면서 전도하고 있는데 오늘 전화 왔는데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그런 연락이 왔어요 간절히 찾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곳에 전도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구원 받는 적사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 받을 수 있는 좋은 환경 속에 사는 거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이제 아직 모르는 게 많아요 저도 정말 복음을 듣지 못하고 들을 기회가 없어서 구원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답을 저도 잘 몰라요 우리는 우리는 성경에 아직 모르는 게 많습니다 의문이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걸 모른 대로 놔둬야 되지 그걸 끝까지 알라고 하면 성경에는 구하라 주실 것이오 찾으라 만날 것이오 두드려 열릴 것이라 그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간절히 구하고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만나게 주실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건 각자 자기가 해야 될 일이고 다른 사람 영혼 문제까지 우리는 다 걱정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복음이 전파되지 대기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사람 유대인들은 구약에 율법도 있었고 양을 잡아 재산하는 것도 있었지만 이방인들은 그것도 저것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아직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에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됐는데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않게 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담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런 말씀이 있는데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의 시대입니다 뭘 허물치 않았느냐 믿고 안 믿는 죄에 대해서는 허물치 않았다 믿지 않는 죄 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구원 문제는 그들의 심판의 표준이 다릅니다 양심을 따라 살았느냐 구원을 안 받았어도 양심을 따라 살았느냐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기는 마음 로마에서 1장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 있고 또 로마서 2장에 보면 양심이 증거가 되고 송사한다 양심이 양심을 따라 살면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양심은 하나님 두려워하거든요 양심을 따라 살면 죄를 안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양심을 속이고 살아요 하나님 없다는 것도 양심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공자나 석가나 뭐 이런 사람들은요 보금이 전해지기 이전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진리를 간절히 찾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간절히 찾고 있던 사람들 만약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살았으면 당장 보금을 믿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간절히 찾는 사람이에요 석가 같은 사람은 생로, 병사 인생 문제를 고민하다가요 왕궁을 빠져나와가지고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인데 왕궁을 빠져나와가지고 산속에 가서요 고행하면서 돌을 닦아서 그래서 그게 얻은 것이 뭐예요 그게 불교 철학이에요 철학 그게 믿음이라는 건 없어요 믿을 대상도 없고 물론 답도 없죠 그래서 석가 제자가 그랬대요 선생님 죽은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사는 문제도 모르는데 죽은 후까지 어떻게 하냐 내가 그렇죠 그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요 그는 다만요 인생 철학이 그거는 그리고 뭐 윤회설이라든지 그건 다 지어낸 거고 어쨌든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리를 간절히 찾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그 구원 문제는 심판의 표준이 다르다는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느 정도 그들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느냐 구원받을 가능성은 아주 아주 적겠죠 그러나 그들이 정말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든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든지요 이 공자가 써놓은 글에 보면 거의 성경과 비슷한 말씀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아침에 도를 듣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 도가 뭐예요 길이잖아요 길 예수님 내가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도를 찾은 거예요 찾으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리고 위선자는 천이 보디이복하고 일벌선자는 천이 보디이하니라 선을 행한 자는 하늘이 복을 내리고 선을 행치한 자는 하늘이 악을 내리니라 선을 행한다든지 인명은 죄층이라 사람의 생명은 하늘에 달려있다 또 순천은 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그런 말들은요 그 하늘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심판의 표준이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시대는 다르다는 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답은 성경에 없어요 왜 없느냐 몰라도 되니까 몰라도 되는 걸 우리가 억지로 알라고 하면 안 됩니다 당장 내 구원 내 믿음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전도하는 데 필요한 것만 알만 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알게 하지는 않았어요 성경에는 모든 걸 다 기록해 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한다면 그 책을 이 세상에 둘 수도 없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만 주셨어요 이것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르는 것은 모른 대로 놔둬야 됩니다 여기까지 배우고 오늘도 사도행전 조금만 배워봅시다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저희를 그 믿음 봐 죽게 부탁하고 비시디아로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도를 버가에서 전하고 아딸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방인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 안디옥이라는 것 안디옥 교회가 아주 큰 교회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전도해서 많은 구원 받은 사람이 생겼고 숫자가 많아졌어요 그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사도시대의 이방인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성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두 사도를 전도하러 보냈습니다 이 교회는 자기 교회만 우리 지방에만 구원 받고 우리 교회가 크고 우리 교회만 잘되면 된다 그러면 안 되죠 아직도 복음을 들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 위해서는 성교사를 파송해야 돼요 예수님이 떡을 나누실 때 550명씩 50명씩 앉혀가지고 전체의 떡을 골고루 나눠주셨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 주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사람 또 주고 앞에 있는 사람 또 주고 앞에 있는 사람 또 주고 뒤에 있는 사람이요 아니 앞에 있는 사람은 다섯 번 열 번씩 얻어 먹는데 우리는 아직 한 번도 떡이 안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불평할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골고루 앞에 있는 사람 주고 뒤에 있는 사람 바울 사도는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이제 전도 안 하고 될 수 있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곳에 전도하려고 노력했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안디옥교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를 성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4장 쭉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쭉 전도를 하고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마지막에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 로마에서 목자리 죽었어요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보면 이제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구부로, 살라미, 밤빌리아,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터비에버가, 아딸리아, 여러 지역에 쭉 계속해서 전도하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전도 여행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는 돌아온 그 모습을 여기에 설명했습니다 그 전도 여행이 얼마나 걸렸는지 여기에 날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요 아마 오랜 기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고요 환란과 핍박이 있었고 루스드라에서는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죽어서 그냥 성밖에 갖다 내보냈는데 또 살아나서 또 전도하고 많은 환란과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가는 데마다 구원 받은 사람이 생기고 이쪽에서 죽이려고 하면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또 전도하면 또 또 핍박이 나면 또 저쪽으로 가고 그런데 가는 곳마다 구원 받은 사람이 생기고 아무리 핍박과 환란이 있어도 가는 데마다 구원 받은 형제 자매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대성공적이었어요 많은 결실이 맺어지고 많은 사람이 구원 받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 이 일은 지금도 계속 돼요 우리가 지금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집회 할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나 주일까지나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이 땀 흘리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끝날 때 되면 많은 영혼이 구원 받잖아요 또 우리가 수양회 때 이번에 말이야 네 차례 수양회 했잖아요 또 학생들은 여기서 따로 하고 중고등학생은 따로 하고 네 차례 수양회 하는데 3만 2천6백여 명이 이번에 모였잖아요 그 가운데 아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아마 글쎄요 몇 천명이 구원 받았는지 많은 사람이 구원 받은 건 틀림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 가운데 많은 영혼이 구원 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결실이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해외에 순회 전도를 합니다 또 몇 달씩 미국 가서 아니면 일본에나 유럽에나 가서 또 전도하고 오는 사람도 있고요 갔다가 오는 동안에 많은 고난 고생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그 결과 구원 받은 사람들이 생기고 새로운 형제 자매들이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번에도 많은 여러분들이 중국에 계속 순회를 했어요 중국에 우리 교회들이 많이 생겼어요 구원 받은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또 몽골에도 상상도 못했는데 몽골에 또 내일 모레 몽골에 전도 사람이 가서 또 전도 집회합니다 그럼 갔다가 왔다가 하는 사이에 그 구원 받은 사람이 생기고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요 어디든지 러시아에도 그렇고 어디든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결과가 뭐예요 많은 영혼들이 구원 받는 열매가 맺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 전도여행 그 전도여행은 지금도 계속된다고 생각합니다 27절부입니다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구하고 이 짧은 말씀 안에 교회를 모았다 바울사도가 이제 안디옥에 돌아가서 교회를 모았다는 것은 구원 받은 성도들 구원 받은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 그러면 십자가가 매달린 벽돌집 이렇게 연상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 게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당이라고 했죠 집당자 교회가 모이는 집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 받은 성도들이 교회에요 에컬레이시아라는 말은 구별된 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모았다는 건 구원 받은 성도들이 싹 다 모인 거예요 막성들이 자 그들이 성교사를 파송했어요 성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이 구원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 일을 위해서 같이 협력을 했어요 그러니 이제 이 두 사도가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궁금하지 않겠어요 구원 받은 성도들은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수고하고 환란과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 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그 일을 듣는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에 전도하러 갔다고 와서 그 결과를 보고하는 밤에는 막 들으려고 모여가지고 기가 정거돼가지고요 그렇더라면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셨다 구원 받는 역사 이렇게 해주셨다 기뻐하고 감사하잖아요 이게 구원 받았다는 증거예요 바로 남이야 구원 받든지 말든지 구원 받은 사람이 일어났다고 해도 별로 관심도 없고 같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도 없고 그러더면요 자기 속에 생명이 없다는 증거일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들은 복음이 전해지고 또 다른 영혼이 구원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것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전부 큰 관심을 가지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들으면 우리는 같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는 거예요 그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래서 온 교회가 모여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을 지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이라고 했어요 바울사도가 내가 가서 전도하다가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다 내가 돌에 맞았다가 죽을 뻔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다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지 아냐 너희들은 모를 거다 이런 말 안 했습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고생하고 그걸 간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셨다 마태복음 28장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28장 19절 18절 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서 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으신 그분의 부탁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복음을 지내서 구원 받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네 제자 삼으라 그 말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란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세례는 침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구원 받게 해서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이 말씀은요 그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구원 받아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같이 계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같이 계시겠다는 교회는 뭐예요? 주님의 몸 된 교회요 주님은 머리예요 이 몸 속에는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역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계세요 세상 끝날까지 같이 계세요 같이 계셔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 집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나를 못 믿겠거든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내 안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 믿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몸 속에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역사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주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 가운데 같이 계셔서 역사하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나사렘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며 제가 두려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코치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렘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시며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두려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코치했으니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문등을 깨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코치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 속에 계셔서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같이 계세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문등을 깨고 속에 눈을 뜨게 하고 귀신을 쫓게 하시던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같이 계셔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코치신 거예요 죽은 영혼을 살리고 문등이 같은 더러운 영혼을 깨끗게 하시요 영혼의 눈을 열게 하고 마음에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쫓아내고 구원 받을 때 그런 역사에 떠나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다니시면서 하시던 그 일은 이제 성령이 오신 이후에 교회를 통해서 에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딴 것까지 교회는 걸어다니시는 주님의 몸이에요 온 세상에 제가 두려워 다니며 착한 일을 하시고 예수님 이스라엘 땅에 두려운 사람이 있어서 착한 일을 행하시던 그 주님 착한 일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게 제일 착한 일이죠 그 착한 일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도 빌리포스 1장 빌리포스 1장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하면 이랍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첫날부터 구원받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교제한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 안에서 교제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교제하는 사람들을 속에 주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이 제일 임하신 날까지 그 착한 일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 착한 일 이스라엘 땅에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던 주님은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성도들 속에 계셔서 착한 일을 시작하고 계세요 계속하고 계세요 계속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도 같이 계세요 고린도전서 3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오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 동력자라는 말은 뭐예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느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대단한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 나는 대통령과 같이 일하는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임금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동력자들 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똑같이 읽읍시다 나는 미덕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복음을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운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물을 주고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7절 같이 읽읍시다 그런 적 심는이나 물 주는 이유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심는이나 물 주는 이유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농부가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하지만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자라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엇을 해도 자기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쭉 전도하고 돌아와서 자기들이 우리가 뭘 했다 우리가 고생을 하고 그래도 참고 끝까지 이렇게 했더니 어떤 결실이 결과가 있었다 이런 거 안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 것을 말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0절 15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텃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바울 사도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순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보다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많이 수고했지만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확실히 얘기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열심하고 아무리 노래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지 않으면 다 헛일입니다 그렇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되는 게 아니에요 복사가 무슨 똑똑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어떤 사람이 열심이 있어도 되겠어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고 열심도 있고 다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다 흔들립니다 10편 127편 봅시다 10편 127편 127편 1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헛되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은 신령한 집을 세우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몸 된 교회를 세우세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이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소용없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도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말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어떤 열심과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말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라는 말은 다이나마이터 폭발하는 힘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사탄의 권세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사탄의 권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합니까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쭉 전도하고 돌아와서 교회를 모아놓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역사하신 것을 말했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3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에 뭘 구하겠어요 우리의 부귀 영광을 구하겠어요 명예와 권세 이 세상의 온갖 것을 우리가 구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구하는 것은 뭐예요 많은 영혼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 많이 벌어 가지고 큰 집 짓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요 땅 많이 사가지고 땅땅거리는 거 그리고 명예 군세를 가지고 큰 소리 치는 거 한바탕 멋지게 살아보는 거 큰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보다 못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알아요 세상 부귀 영화와 절기하던 모든 것 오늘 내게 당하여 분토만 못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이 땅에 사는 기간밖에 없어요 올해라도 우리가 천국 가면 천국 가서 뭘 하겠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겠어요 주로 해서 고생을 하겠어요 희생을 하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로 해서 한바탕 살아볼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함께 희생하고 기도하고 역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 그걸 체험하는 것보다도 더 큰 기쁨과 보람은 없어요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믿는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뿌리스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빨아먹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압니다 어떤 사람이 말재주가 있어가지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지혜가 있어가지고 똑똑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신 주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과 함께 역사하신 것과 이방인에게 전문을 열어주신 것 전두의 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말했다고 했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에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의 교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았다는 것이요 훨씬 더 큰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율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많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건 큰 기쁨입니다 전두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고하했다 우리는 전두의 문이 열어주시기를 기도해달라고 했잖아요 골로세 사장에 하나님 우리에게 전두의 문을 열어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달라 우리는 전두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전두의 문이 열렸을 때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또 전두를 해야 됩니다 전두의 문을 열어주셨는데도 전두 안하면 어떻게 해요 4경전 11장에 보면 우리가 아시아에 전두하려는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저 마케도니아에 사람들이 나타나서 와서 돌아달라고 그래서 빌리포에 가서 전두하고 마케도니아에 전두의 문이 열렸어요 아시아에는 나중에 일국 교회가 생겼죠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전두 문을 열어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두 문을 열어주시는 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전두해야 됩니다 우리가 최근에 한국의 전국 전국 곳곳에 전두 문이 자꾸 열리죠 새로운 전두 지역이 자꾸 생기고 새로운 교회가 자꾸 생기고 동시에 외국의 전두 문이 생각지 않는데 전두 문이 자꾸 열려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충성되어 얘기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복음을 맡기고 우리의 전두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전두 문을 열어주시는 그 모든 곳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전두를 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합심해서 협력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주님의 복음 전환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지상 최대의 사명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 멀저나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설 때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운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경함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환란과 고난 중에서도 가는 곳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그 역사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역사하시던 주님 지금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함께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모든 것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있습니까 네 광고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작교구 224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성은 형제님 주덕순 자매님의 아버님 김철수 형제님이 별세하셔서 오늘 밤 10시 40분에 보라마 공원 서울대병원에서 발행식이 있습니다 동작, 봉천, 신림 교구 형제 자매님과 다른 교구 형제 자매님들도 함께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시 40분 보라마 공원 서울대병원 영안실입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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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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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